니콘의 닮은 꼴 스타 문메이슨, 리틀 니콘이라 불리며 니콘과 비교되고 있는 아역 스타 문메이슨, 이 뉴스에 출연해서 니콘형의 댄스를 따라하기도 했었는데요. 비하인드 스타의 출연에서 잘나가는 스타형들의 호감 순위를 정한 문메이슨. 니콘형을 너무 좋아하는 문메이슨에게 한말씀해주세요. 영어 하나요? 아, 내일은 영어죠. 할 줄 알아요? 근데 한국어로 해야 되겠죠? 내 못내순군. 한번 우리 만나요. 우리 만나서 맛있는 거 사줄게요. 많이 사랑해주세요. 화이팅! 와! 호주 그녀 of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